제가 사실 이 농사하고 있는 걸 오래전부터 보고 지나갈 때마다 죄지인 기분이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노동환경이 최대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이 가능한 그런 노동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은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회 구성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과 갈등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의 방송환경은 법에도 없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영방송은 독립적이어야 하고 어떠한 정치권력으로부터도 부당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과 사회적 합의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영방송 이사회 수를 늘리고 그 참여를 다양화해 어떠한 정치세력도 이사회를 장악하고 이를 통해 사장을 선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은 한마디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정치권력 방송장악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는 아무런 이유 없이 체계작구 심사를 마치지 못했고 지난 3월 21일 국회법 제86조 사망에 따라 본의의 부의를 요구해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7일 국회 본의의 부의 요구 절차를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국회가 법을 처리하지 못하는 동안 공영방송 체제는 그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권은 공영방송에 재원이 되는 수신료 징수체계를 개편한다는 이유로 공영방송 길들이기에 나섰습니다. 권력을 장악한 윤석열 정권은 공영방송을 계속해서 흔들고 있습니다. KBS 이사장과 사장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해냈습니다. 그 후 속전속결로 후임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한 중에 있습니다. MBC의 경우에도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이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역시 방통위의 부당하고 위법적인 조치로 해임의 문턱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법원의 판단으로 직무에 복귀했지만 방통위는 계속해서 무리하고 무분별한 소송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공영방송이 무너진 일을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공영방송의 피해는 결국 국민의 피해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입니다. 지금이라도 공영방송의 이사회 사장 선출 제도를 개선해서 정치 권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이 독립할 수 있는 항구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6인 중 찬성 176인으로서 방송법 일부 개정 법리란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5인 중 찬성 175인으로서 방송문화진흥애법 일부 개정 법리란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5인 중 찬성 175인으로서 방송문화진흥애법 일부 개정 법리란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6인 중 찬성 176인으로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 법리란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같은 판단 대안은 가결되었습니다.